이번 전쟁의 시작이었죠. 작년 10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주도했던 하마세 수장 아히야 신와르는 이스라엘이 제거 1순위로 천명하고 약 5억 5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잘 숨어 다녀서 걸어다니는 죽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지금 건물 잔에 한쪽 팔이 깔려 드론을 향해 뭘 던지는 모습 보이시죠.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건물의 창을 통해 쭉 들어가 보면 상처를 입은 남성이 홀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드론을 응시하더니 저항하듯 막대기를 던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이스라엘 드론으로 찍은 하마스 1인자 신와르의 사망 직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총격전 이후 발견한 시신 3구 중에 한구가 신와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가자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 전쟁의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자평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고 해즈볼라도 확전을 선언해 당분간 포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마스는 해외 조직 책임자 칼레드 마샤를 새로운 1인자로 임명하는 등 빠르게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